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야 씨와 질문 왜 이래 이거? 엠마야 너 X머신이니? 어?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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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 내가 뭘... 잠깐만 이거 물어봐도 돼요? 네! 얘예요? 잠깐만! 네! 얘예요? 모카형 유튜브! 이쁘게 다 모이네? 그니까 아니 아키네이터로 하나 되는 약간 그런... 난 근데 아키네이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내 캐릭터처럼 생긴 사람이 없어서 되게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얘... 여자 유튜버 얘... 잠깐 여잔가? 그 그럴 겁니다로 해야 되나? 잠깐만... 어... 예... 태양계석이 있나요? 아니요? 예... 예... 어... 예... 리듬게임의 한 종류인가요? 아니요? 예... 야 초록색 머리입니까?랑 머리가 초록색입니까?는 뭐가 다른 거냐? 초록색 머리... 초록색 머리입니까? 머리가 초록색입니까? 이거는... 아 예... 야동이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어? 바로 나온다! 아 빨리 나오네... 죽은 사람 찾아보자고? 김엔마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순간... 순간 세 글자라길래 김엔마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세 글자 뭔가 하려고 그러고 있었네... 얼굴을 잘 보이시지 않나요? 아니요? 트위치 TV 스트리머 예... 이름에 ㅇ이 들어갑니까? 예... 총을 사용하는 남성입니까? 야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자친구 있습니까? 아니요? 중국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럴 겁니다! 노래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당신 캐릭터 미드라이너입니까? 예! 먼치킨입니까? 먼치킨이요? 예... 그 새끼 먼치킨입니다! 웃기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예! 어 뭐야?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바세곤나? 어... 아니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까? 예! 이렇게 술을 못 마셔요? 곰입니까? 예! 곰입니다! 캐릭터가 팬티만 입고 있습니까? 아니요? 야 이거 뭐야! 씨바 질문 왜 이래! 이거! 아니 질문 왜 이래! 야!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아니... 아니 이거 왜 이래! 이건 물어봐야겠다! 난 모르는 사실이니까... 여보세요? 야 엠마야! 예예! 엠마야 너 XX머신이 있니? 엠마야 너 XX머신이 있니? 뭐야 뭐 하라고? 아니 야 너 혹시 그...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또... 입에서 나올 단어가 아닌데? 아니 그건 그런데... 너 혹시 XX머신이 있니? 맞긴 해! 어 근데 왜? 아 맞아? 오케이 알았어 예! 유튜브를 하고 남자입니까 예! 노래를 잘하는... 너 노래 잘하니? 아니 뭔데? 너 노래 잘해? 나 노래? 하란 안 하는데 좋아해 왜? 어 그럴겁니다 좋아 트위치 TV 스트리머입니까 예! 머리가 빨간색입니까 예! 응 아니야! 어 아 야 다른사람 나오잖아! 지바 XX머신이 틀렸나? 뭐야 앞이 나있어 해? 어 맞아! 야 그 되돌면서 XX머신입니다 그거 아니오로 해봐! 그럴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질문 되돌아가? 되돌리기 없나? 어 야 너 생각한 캐릭터가 있어! 너 근데 왜 BJ야? 나 이거 BJ 시절에 아키네이터 입력돼서 그럴걸? 아 너 BJ 엄마라고 되어있어? 아니 그래서 안나오네! 트위치 스트리머라서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체크해놓으니까 안나오네 옛날에... 응응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나말고 그 빨간머리 트위치 스트리머 XX는 누구야? 똘키미 오케이 인정 나 그래서 뭐하고... 뭐하고 있었냐 혹시? 아마 잘하실겁니다 뭐..뭐하고 있었냐? 아 나 집에 손님 와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미안하다 야 근데 이거는 물어보기 전엔 모르는거라서 어떨수 없었어 어..어 이거 맞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알수도 있지 이거 어떻게 알아 미친놈아 저희 우리 결..우결했다고 저 써먹지 않으셨나요? 아 그것도 그렇네 니 컴퓨터 뒤집으면 알수도 있지 아 저 증거 남기고 그런사람 아닙니다 아 요즘 생방송으로 본다메? 아 그럼 저 요즘 다운 안받아요 증거가 남아 그건 미친세기 알았어 지효아 아니 근데 이거 안나오네 BJ로 되어있어가지고 연다해볼까? 응 아 잠깐만 저기서 엠마 고르면 기댓마 이제 XX로 나오는거 아닌가? 아 저기서 기댓마 고르지 말았어야 됐나? 유튜버입니까? 예 이름이 두글자입니까? 예 아닌데 고요찡이야 세글바야 아니요? 고유님 유튜버도 고요찡으로 알고 있는데? 고유님 전화 받아봐요 고유님 방송에서 욕을 하시나요? 고유님 욕해주세요 아하하하 아니 방송에서 욕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해요 고유님 욕해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고유님한테 어떻게 욕해요 고유님 욕해주세요 고유님 욕해주세요 시발 누나 아니 어떻게 욕해요 정말 이런걸 시키지 마세요 아 내가 작년에 고유님한테 욕해달라고 쫓아다니는게 엊그제 같은데 아 맞아 네 롤 같이 하면서 아 근데 차마 욕을 못하겠는거야 고유님한테 그래도 오늘 했네요 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뭐야 나 이거 뭐지? 통장요정이신가요 혹시? 수수노를 중암을 가져갈 나는 통장요정 미션 어 그랬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그랬으면 좋겠다 고유님 욕하기 미신들어왔는데 욕해주세요 혹시 욕하님이 원하는 막 대사같은거 있어요? 수수노를한테 욕해달래요 미투수 변태새끼들 감사합니다 고유님 목소리 최고야 통장요정이신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는 왜 없어요? 하하하하 수수노를 매력당이며 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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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 아니 왜 그럴거냐 야 하하하하 어 야 오 가슴 숨가 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누가 누구야 누구야 그만해 그러지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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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요 예전.. 아 이게.. 이게 흑역사가 여기에.. 유명하다고 해주지!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모르겠습니다.. 본인 의견.. 어.. 저의 의견으로 합시다 잠깐만 이거 물어봐도 돼요? 네! 얘예요? 잠깐만.. 얘예요? 아.. 그렇구나.. 얘.. 네.. 아.. 네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거 좀 우야 우야하네.. 트위치 토링토링 스트리머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 있네.. 토링토링! 이제 제가 그 구독 리액션이 토링토링 또 토링! 이러면서 했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토링토링이구나.. 아무튼 나오게 나왔다.. 토링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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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앵보야! 앵보야! 화면 봐봐! 앵보야 여자니? 아니지.. 남자지.. 그럼.. 앵보는 여자 아니지..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지.. 네 글자입니까? 아니.. 다음으로 보내.. 다섯 글자입니까? 예.. 예.. 어.. 예.. 날 사랑하니? 나.. 라이크의 의미죠.. 날 사랑하냐고.. 모르겠습니다.. 해줘요.. 하하하하.. 50세 이상이니 너?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어..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50세 이상 아니야? 아.. 알았어.. 28시라니까? 비키니 입었니? 안 입어요.. 비키니 입.. 입은 적 있니? 안 입는다니까요! 아니 한 번이라도 입은 적 있니? 아니 없어요.. 아니.. 그럼 입어볼 예정은 있니? 아이.. 입어볼 예정도 없어요.. 알았어.. 앵그리 보이.. 근데 한글로 적혀있냐 영어로 적혀있냐 그거 아니야? 근데 영어를 바탕으로 한 거니까 영어로 해야지.. 트위치 TV 스트리머 예.. 맞아요.. 피부가 하얀 편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 나왔어.. 우와.. 우와.. 아키레이트에도 내가 있다.. 나 대기업인가 봐.. 야.. 우와.. 야 너 개빨리 나온다.. 야.. 애모.. 애모 금방 나오네.. 아니.. 트위치에 다섯 글자인 남자 스트리머가 별로 없나?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뭐야.. 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다들 요즘 이름을 좀 짧게 짓는 메타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카 형은 나오나요 여기? 난 잘 나오더라고.. 일단 나 초록머리가 많이 없어서.. 나 나오는 거 되게 의외다.. 그러니까 너 금방 나온다.. 아니 나올 건 알았는데 금방 나올 줄은 몰랐어.. 내 생각에는 진짜 다섯 글자인 남자 스트리머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무튼 알았어 고생했다.. 응 알았어.. 아 도마 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